2월 15일은 정월대부름입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최접근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현재 대폭설이 이어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이 지구와 근접하면서 인력작용에 의해 지구의 지각이 움직인다는 가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일본 도쿄대학 연구진이 1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검진한 결과 규모 8.2 이상의 거대지진 12차례 중에서 9차례가 슈퍼문기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8년 보름달에 페루에서 규모 7.1과 온두라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017년 보름달에는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016년 보름달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7.8의 강진과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2년을 살펴보면 2월 1일은 초승달이었고 1월 29일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일본 관동지역의 사가미만 인근에서 연속 지진이 현재까지도 발생 중에 있습니다. 해와 달이 같은 방향에 놓이게 되는 음력 1일경이나 서로 반대 방향에 놓이게 되는 음력 15일경이 기조력이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가장 커지는 사리기간입니다.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올 때 보이는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슈퍼문이 뜰 때는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달의 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조라고 해서 달의 인력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조는 달의 인력이 아니라 달의 기조력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리때는 달과 태양의 기조력이 합쳐지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규모 지진들이 사리기간에 일어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조력은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고 결국 기조력이 강해질수록 지구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작은 천체가 중력이 센 천체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기조력이 세지고 이 힘이 결국은 천체를 파괴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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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